우리 둘은 평소에 잘 맞는 편이야? 아니, 우리는 진짜 안 맞아 극과 극위를 할 수 있지 얘가 앤이라면 난 S 내 초밥 네 하하하하 아니 내 단수 단수 하하하하 자다 아아 무다 야 되게 잘 맞는다 너네 다 맞았어 야, 얼라 하하하하 어 휴닝카의 성격의 태연 우리가 안 맞긴 하지만 널 생각하는 마음은 크다고 어 생각하는 마음 아아 가자